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수앱지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868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5일 오전 9시 47분이 되겠구요. 일단은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방송 드리는거는 어디까지나 좀 참고용으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수앱지스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하방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빠진 다음에 여기서 좀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아줄 것 같았는데 어제 보시면은 지수가 많이 빠졌죠. 어제 마이너스 거의 3% 가까이 코스피랑 그리고 코드삭지수도 빠졌죠. 코드삭지수는 거의 3.23% 빠졌다가 오늘 다시 장이 좀 괜찮아 지면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하방에서 어쨌든 간에 121선하고 61선 지지를 하면서 지금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일단은 내일까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장이 빠지면서 이게 같이 빠져서 오늘 갑자기 다시 좀 다시 지지를 해주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더 하락 추세인데 좀 더 하락으로 갈 건데 오늘 어제 많이 빠져서 오늘 살짝 오른 건지에 대해서는 요번 주까지는 좀 관망을 하셔가지고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주식하기 전에 항상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난번 광어차트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차트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하락을 이어갔다가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해줍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수엡체스가 뭐 200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에는 제가 그때는 이슈를 잘 모르기 때문에 2019년에는 어쨌든 간에 2020년도 여기서부터 좀 전에 과거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장이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한번 하죠. 하다가 여기서 장이 빠졌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서 계속 행보하면서 조금 조금씩 한 번 두 번씩 지속적으로 좀 외인하고 기관계가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리고 요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수엡체스가 뭐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이죠. 위탁 생산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뭔가 이제 그런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선반영이 됐다가 좀 어느 정도 더 기대감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위탁 생산해가지고 백신 확정 이러고 거의 끝나버리는 시점이어서 어떠한 이제 기대치가 확정이 되게 되니까 주가가 자연스레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아직 재료 자체가 끝난 건 아니에요. 재료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런 위탁 생산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게 실적하고도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실적하고. 제가 저는 실적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수엡체스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엄청 소형주라고도 하죠. 시가총액이 2315억이고요. 현재 시가가 8210원입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석 보면은 지속적으로 적자예요. 지속적으로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좀 확실히 뭔가가 들어와 준다면은 확실히 이제 좀 그런 실적 부분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최근 이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네요. 어쨌든 일단 지알라파 7고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컨소시엄 구성 여기에 이제 이수엡체수도 포함이 돼 있죠. 바이넥스, 보령 바이오파마 등등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푸트니크 부위를 한국에서 상산하는데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거의 2연상 갔다가 여기서 3연상 찍으려다가 찍고 내려왔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조정이 한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하방에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신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에 따라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물려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평당가를 낮추시거나 이런 방법들도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고 일단은 신규 진입 같은 경우 지지를 해준다면 8,000원 아래로 8,000원에서 8,000원 아래대로 좀 매수가 들어가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줘요. 거의 이제 다시 원점을 찾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장이 빠져가지고 이게 많이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슈가 이제 다 끝나버려서 재료가 소진돼서 떨어진 건지는 이번 주에 이 차트가 이제 내일 남았는데 내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하고 내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평당가를 낮추냐 아니면은 신규 진입을 들어오냐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지금 급하게 올랐다 급하게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제 스푸트니크 부위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좀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고 난 후에 그게 어쨌든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위탁 생산이 순조롭게 이어지면은 주가가 자연스레 시장에 관심을 모아서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평당가는 한 12,000원 아래로 좀 낮춰놓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은 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수 앱지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방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 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프로앤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삼보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초단차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차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 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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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